안녕하세요. 자운스입니다. 저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D펜을 처음 주문하고 켜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볼 아이는 스펀지밥의 대표 귀염둥이 핑핑이입니다. 먼저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핑핑이 맞습니다. 펜에 전원선을 연결하고 온도를 올려줍니다. 이번에 핑핑이로 태어날 필라멘트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펜에 꽂아서 준비해줍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줍니다. 먼저 등껍질 형태를 그려줍니다. 종이에서 떼어주고 옆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똑같이 그려줍니다. 식었으면 떼어줍니다. 네, 종이와 함께 떼어줍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 반으로 잘라줍니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반으로 자른 아이들을 붙여줍니다. 그 사이를 빠르게 메꿔줍니다. 나오는 속도가 꽤 빠르기에 손도 빨리 움직여줘야 합니다. 마음만은 이쁘게 채우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눈껍질을 마무리하고 아랫부분 밑그림을 그려주고 채워줍니다. 종이를 보아하니 치우고 천에다가 그려줍니다. 떼어서 돌돌 말아주고 눈을 그려줍니다. 아직 원을 만드는 법을 몰라 원시적으로 해봅니다. 반대쪽 눈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뜨겁습니다. 다음엔 장갑을 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장갑을 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 완료! 인줄 알았는데 아랫부분이 빈약하여 더 채워줍니다. 이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방법은 붙여넣고 많이 싸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눈도 이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눈도 이어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잠시 감상해 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잠시 감상해 줍니다. 새 붓들이 긴장을 했는지 굳어 있습니다. 물에 묻혀서 풀어줍니다. 몸을 칠해줄 색을 만들기 위해 물감을 짜줍니다. 몸을 칠해줄 색을 만들기 위해 물감을 짜줍니다. 생각보다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이 많이 필요합니다. 칠해줘기 직전에 왠지 마음이 들뜹니다. 열심히 꼼꼼히 칠해봅니다. 낮은 붓은 물에 풀어줍니다. 낮은 붓은 물에 풀어줍니다. 초록색과 흰색을 섞어 칠해줍니다. 초록색과 흰색을 섞어 칠해줍니다. 눈 껍질을 칠해줍니다. 눈 껍질을 칠해줍니다. 이런 물감으로 색 조합해보는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원하는 색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색이 채워져 가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핑핑이와 함께 제 손도 칠하고 있습니다. 등껍질 무늬를 칠하는데 아직 등껍질이 바르지 않아 색이 잘 칠해지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바짝 말리고 칠해야겠습니다. 잠시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아직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조심히 달래고 다시 놔둡니다. 좀 마를 동안 연보라색을 만들어 봅니다.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눈을 그려줍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스펀지밥의 핑핑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는 문은 반대쪽 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